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 놓을게요. 남편이 쓴 글이고 무편집입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제목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인생 망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앞에 내용만 보고 둘 다 용서가 안된다고 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자도 잘못을 했지만 남자도 되게 찌질하고 또 애 딸린 놈이 엄마 있는 집에 여자 데려가서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거지같아서 둘 다 용서가 안된다고 했는데 2부를 보면 뭔가 마음이 살짝 바뀌는 그런 경험들 하실 겁니다. 그럼 봅시다. 남편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집사람이 머리가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두 사람 사이가 왜 금이 가가지고 오지게 싸우는가 하는 문제를 제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딱 그거잖아. 애 딸린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만난 것처럼 써가지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댓글들을 유도했는데 이거 진짜 무섭고 치가 떨리고 참 대단합니다. 제가 정확한 팩트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길이 길어질 것 같아요. 미리 죄송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된 건 전처가 바람을 피워서 그런 겁니다. 참 저도 등신인 게 아이들이 있으니까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아이들까지 학대한 사실을 알고 헤어진 거예요. 나 몰래 애들을 괴롭힌 거야. 보험금 받아 먹겠다고 애를 계단에 굴리고 겨울에 찬물로 목욕시키고 등등등. 또 집사람 나가고 나서 제가 모르는 빚이 1억 넘게 생겼어요. 하지만 너무나 그지 같지만 이 모든 게 저는 제가 집안 관리를 못해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정으로서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그 어디에도 그냥 무조건 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오지게 일해가지고 빚 다 갚았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예 맞습니다. 애도 딸린 사람이 어머니까지. 누구나 보면 욕을 할 만하죠. 저도 욕을 했을 겁니다. 만약 제 식구라면 결혼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그런 만큼 이게 되게 구차한 변명으로 보이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의 사정은 있습니다. 집사람이 들어오면서 저희 어머니는 원래 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가남으로 돌아가시면서 가뜩이나 자산도 없는데 빚을 참 많이 주고 가셨거든요. 그런 가정사의 이유로 빚을 저희 어머니가 다 갚게 되면서 돈이 없는데 사실 계십니다.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도 이게 그렇다고 해도 할 짓은 아니죠. 많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동거녀 이야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게요. 제가 동거녀가 있는 상황에서 집사람을 꼬시고 상관여, 불륜 그런 거 아닙니다. 집사람은 정확히 11월 9일에 만났고 동거녀와는 많은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이미 헤어지려던 참이었어요. 집사람 보고 제가 반해가지고 동거녀와 정리를 하고 12월부터 만난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더럽고 추잡한 바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미 헤어진 그 사람 이야기를 길게 하는 것 또한 예의가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단, 그런 더러운, 그런 불륜 이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앞에 그래도 나와있지만 저는 처음부터 이 집사람에게 저의 모든 것들을 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만났습니다. 집사람의 집에 들어오기 전, 전에 살던 사람 흔적을 남기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침대부터 가구까지 붓박이 빼고 그냥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꿨어요. 아, 물론 그래도 잘한 건 아닙니다. 또 집사람하고도 잘 지냈어요. 한 시간 정도 되는 거리에 사는데 매일매일 오갔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새벽 일을 할 때라 새벽 4시에 나갔다가 저녁 7시 정도에 일이 끝나던 때였는데요. 매일 보러 갔어요. 아니, 아버지가 그때 가나 말기셨는데 병원에 가는 일주일의 하루 빼고는 매일매일 갔습니다. 지금까지 1년 반 조금 안되는 기간 동안 꽃만 20다발 넘게 갖다 바친 것 같아요. 선물! 말할 것도 없죠. 특히 이 여자는 비싼 걸 오지게 좋아했습니다. 명품 같은 거. 그래도 괜찮았어요. 왜? 애가 둘이나 딸려있는 말 그대로 흠이 있는 사람 좋아해주는 그게 고맙고 또 먼저 쓴 글처럼 전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신경을 쓰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 겁니다. 또 장인어른 되실 분에게도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고 만났어요. 한동안 그렇게 정말 잘 지냈습니다. 행복했죠? 그러다가 정확히 3월 9일 일요일입니다. 뒷사람 차에서 폰 충전기를 좀 찾다가 조수석 뒷자리 수납하는 공간에서 남자 팬티가 발견됐습니다. 그것도 꽁꽁이가 잔뜩 굳어가 있는 그런 팬티를 말이죠. 하늘이 돕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당연히 물었죠. 이거 뭐냐고. 그러더니 알던 동생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술에 취해 있다가 대리로 불러가지고 타고 가는 길에 당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누가 믿습니까? 당연히 안 믿었죠. 야, 그게 정말 맞으면 지금 내가 보론 앞에서 신고를 해라. 이랬더니 신고하는 척만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다 나중에 알게 된 진실은 이거였어요. 전 남친과 사귀고 있을 때 단톡방에서 만난 다른 그 동생하고 차에서 즐긴 흔적이었던 겁니다. 그때 남은 다른 흔적들로 전 남친하고는 싸우다가 헤어진 거고요. 바람피다 걸려가지고. 아, 전 남친도 바람을 피운 건 사실입니다. 쌍방이죠. 근데 그러고도 사귀다가 헤어진 계기는 이게 뭐 맞고.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더 좋아하니까 이렇게 싸우다가도 그래, 잘 살아보자 이러고 넘어갔어요. 근데 말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같이 폰으로 사진첩에 있는 무언가를 보여준다면서 잠김을 푸는데 그걸 보는데 비번이 전 남친 생일이야. 그리고 힌트는 전 남친 이름이고. 예, 사람이니까 물론 까먹을 수 있고 또 익숙하니까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상처를 받았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 말은. 그리고 벌써 1년이나 지났는데 왜 이거야?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이 연속이었어요. 근데 말이죠. 이것도 어찌어찌 싸우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왜? 근데 나는 애 딸린 돌싱이고 얘는 처녀니까 내가 젖어야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넷플릭스는 물론이고 구글 계정 등등등. 모든 비번이 다 전 남친 생일. 그지 같죠? 근데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접어주고. 저는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은 두고두고 생각이 나는 그런 성격입니다. 조금 소심하죠. 그게 풀릴 때까지 계속 머리에 남아요. 물론 이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좋은 성격이 아니고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 생기는 일 역시 마찬가지. 다 제 책임이고 제 잘못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아이씨 이거 뭐야? 뭔가 이상한데? 너무 그지 같아. 숨기는 거 더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가지고 정확히 3월 16일이죠. 집사람 자고 있을 때 폰을 열어서 봤습니다. 예,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말이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더 그지 같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대화 내용에, 문자에, 영상에, 사진에. 아니, 이게 지금 상처받은 사람이 맞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이런 생각들이 확고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구나. 당연히 오지게 싸웠고, 나중에는 제가 제발 좀 지우라고 울면서 빌었습니다. 그냥 온전하게 사랑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 이런 말을 합니다.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더 좋아하고, 제가 애 딸린 남자니까 넘어가야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다 넘어가겠는데, 문자 하나가 신경 쓰였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집사람을 되게 막대하고, 돈 갚아! 아니면 몸으로 떼워! 이런 문자가 하나 있었는데 말이죠. 이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이거 뭐냐고. 그랬더니 전 남친한테 있는데 돈을 쓰느라 빚이 늘어서 첫 남친이 돈을 잘 버는데, 거기에 돈을 빌린 거라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전 남친에게 돈을 쓰기 위해서 전 전 남친에게 돈을 빌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자는 전 전 남친, 돈 빌려준 사람이 문자를 한 겁니다. 돈 갚아! 아니, 막장 드라마 작가분들 뭐합니까? 여기 찐이 있잖아. 그런데 말이죠, 저도 참 거지 같은 게 그렇게 막대하고 절절매는 모습이 또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빚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3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런 뒤에 완전히 연락 끊어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가지고 또 어찌어찌 잘 지냈습니다. 아니죠, 제가 잘 참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3월 27일, 저도 모르게 또 폰을 보게 됐는데 또 나오는 거야, 이게. 보니까 투 넘버로 단톡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문제가 되죠. 이 사람, 전 남친, 그리고 전 남친 만날 때 바람팼던 그 동생, 거기다가 전 남친하고 잠시 떨어져 지내던 사이에 만났던 또 다른 남친 모두 단톡방에서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전 남친을 만날 때 바람을 피웠던 동생도 단톡방, 그리고 전 남친하고 잠시 떨어져 지내던 사이에 만났던 또 다른 남친들 역시 마찬가지 모두 그 단톡방에서 만났다, 이겁니다. 이러는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 예. 물론 또 싸우고 등신 같은 저는 또 참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동안, 한동안은 그랬어요. 이제는 없겠지. 이제는 아무것도 없겠지. 지가 사람이면 더는 없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넘어갔어요. 그러다가 6월 25일이 됩니다. 민족의 비극이 일어난 그날이죠. 그리고 우리 집에도 전쟁이 터집니다. 한동안 안 그러다가 이날 또 뭔가 삘이 와가지고 폰이 또 열려있더라고 하필이면. 그래가지고 쓱 봤더니 메일이 열려있는 겁니다, 메일이. 그런데 그 메일 안에 별도로 내 거들 이렇게 카테고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 앞에서 지웠던 전 남친과 전 전 남친과 전 전 전 남친들 모든 대화 내용과 사진 등등들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야, 이거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 몇 날, 며칠을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약속을 받고 화해를 했어요. 이전 남자들과 관계된 그 어떤 물건들 지가 다 버리고 치우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이 여자가 이야기했던 그 전 남친이 준 옷, 모자, 인형, 또 영상이 있던 폰, 다른 폰, 신발 이 모든 것들이 이 사건 이후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죽자고 싸웠고 싸우다 보니까 제가 먼저 지쳐서 그냥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전 전 남친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차가 서류가 꼬여있다고 해가지고 그 차 정리해 주느라 거기도 한 돈백 쓴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싸운 거 저번 주부터 뭔가 제가 같이 자다가 사랑하는 마누라니까 한 번 안아주려고 하면 막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화를 내고 막 돌아눕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이게 한두 번이면 그래 오늘 몸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기분이 안 좋은가 보네 이러고 넘어가지죠. 그런데 계속 몇 번을 그러니까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나 서운하다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하는 변명이 이겁니다. 자기는 가슴이 너무나 예민한데 제가 그걸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장난스럽게 툭툭 건든다며 기분이 거지같대요. 이 말을 하길래 상처받았다 했더니 무식해야 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대충 얘기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남자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자기야 자 콕콕콕 찔렀는데 그게 기분 더럽다. 그런 것 같아요. 이 말 들으니까 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결국 대폭발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고요? 이게 제가 쫌생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첫 이야기에 나왔던 그 영상 있죠. 이게 거기 담긴 내용까지는 진짜 제가 제 입으로 말을 하기 힘든데 여기서 진짜 거지같은 벤티짓거리 다 했거든. 그런데 나한테는 소중하게 다뤄줘 이러면서 손가락으로 쿡쿡 찌르는 걸로 안 된대. 그것도 안 된대. 그런데 거기서는 정신나간 짓거리를 하고 이걸 어느 남편이 눈깔 안 돌아갑니까? 어? 그렇잖아. 거기다가 여기까지 글까지 올린 거면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끝났어요. 거기에 자기 불리한 내용들을 다 뺐는데도 지금 이게 팩트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 잘못 하나도 인정 안 하고 무조건 네 탓이야. 이러고 있습니다. 하는 변명이 이래요. 오빠가 그걸 보지 말았어야 됐고 또 못 참아서 봤을 때는 그 모든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고 자꾸 그 얘기를 꺼내면서 사람 피를 말리고 있어.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보기엔 어때요? 지금 누구 피가 마를 것 같습니까? 아 그리고 그 팬티요? 혹시나 했는데 작년 10월까지 싸우고 1년이 다 될 때까지도 차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제가 저 혼자 뭐야 이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하는데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너무 배려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고 속았다 싶고 또 자면서 부부인데 손가락 툭툭 찔러보는 것도 싫은가 싶고 또 그러면서 옛일과 비교가 안 되면 이게 사람이냐고 누가 비교 안 합니까? 이걸 알아요.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그지 같다고 댓글 2번 와 내가 지금 도대체 뭘 읽은 건가 싶다. 서로 절대 방생하지 말고 죽을 때까지 꽁꽁 묶어라. 2번 진짜 찐촌스러운 여미새와 남미새의 만남이네요. 둘이 꼭 만년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죽어도 방생금지 안 된다. 3번 그냥 천생연본이구만 글을 읽으니까 눈골을 확 씻고 싶어졌어. 아니면 뽑아버릴까? 4번 와 진짜 이거 뭐냐?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남미새와 여미새의 조합인 건가? 덜덜덜덜 그리고 남자 말이 다 사실이라면 여자는 솔직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요. 상담받아보세요. 5번 와 진짜야 이거 뭐냐? 그냥 사람과 전쟁급이네. 졸라 재밌다. 6번 도대체 글을 왜 올린 걸까? 뭐 우리 둘 다 다 같이 죽자. 뭐 그런 건가? 그렇구만. 7번 둘 다 그지 같아요. 그런데 여자가 한 70% 남자가 한 30%야. 물론 남자의 말이 다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그렇다는 거지. 저는 처음에 1부에서 아니 여자 아버지도 좀 이상하다. 왜 이걸 허락을 하는 걸까? 싶었거든요. 허락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분명. 단지 이제 결혼식을 꼭 해라 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연 끊겼다고 했는데 그 이전에 왜 허락을 한 걸까 싶었는데 이런 거지같은 딸내미 치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진짜라면 지금 이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응?